아프리카는 새로운 전쟁을 원한다. 비펜북스에서 편했습니다. 허성일 아프리카 리서치센터 대표와 연구원들이 함께 지은 책입니다. 아프리카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, 인구, 경제, 정치 등 여러 분야별로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 과거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아프리카를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입문신간입니다. 아프리카 리서치센터 대표와 연구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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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원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입문신간입니다.